M.T.V.K 안녕하세요! 이건 Ms. A! 여러분은 MTVK에 저희는 M.T.V.K! 굿바이 굿바이 돌아서 그대로 들어가면 돼 아무런 말도 하지 말고 미래로 사라져 주는 거야 굿바이 되게 실감이 안 났어요 근데 정말 내가 진짜 데뷔를 하나? 아닌 것 같아 이러다가 정말 데뷔를 해 있었어요 어느 순간 그래서 되게 빨리빨리 지나갔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JYP 네이션 콘서트 같이 함께 해서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일본 팬들 이번 콘서트 때문에 우리 가족들 더 많이 알려주고 미세이도 많이 알려주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이번 안무 다 좋아하고요 왜냐면 더 성숙한 느낌이 있고 이제 개인마다 다 느끼실 수 있는 안무들 것 같아요 그리고 퍼포먼스 같은 그렁이 발차기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 골반치기도 있고요 되게 특이하고 되게 좋아하는 분도 너무 많아요 하나로 찍을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여성분들이 많이 공감을 해 주실 것 같아서 저희도 처음에는 그렇게 막 아 이 노래다 이런 거는 아니었지만 계속 들으면서 굉장히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저희도 부지런한 것보다 부지런한 것보다 그냥 부지런한 거랑 빠른 거랑 살짝 다른 것 같아요 느낌이 그냥 뭐 옷 갈아입는 게 굉장히 빨라요 진짜 무슨 안 보여요 막 이렇게 하면 딱 갈아입고 사인도 굉장히 빨리 합니다 여기가 제일 느린 사람 1등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2등이고요 나 진짜 여기 4등이 나 몰랐어 수지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 어떤 거 어떤 점 올라가기 전에 꼭 페이가 제일 마지막으로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뭐 옷 갈아입는 거라든지 아니야 옷 갈아입고 나도 두 번째야 노오웨이 네 없어요 저희가 4명이 각자 너무 달라요 그래서 오히려 뭔가 이렇게 부딪히기보다는 뭔가 잘 맞는 것 같아요 지아 언니는 굉장히 완벽 주의자 주의자라고 까진 말할 수 없으면 살짝 완벽한 거를 추구하는 것 같고 네 수지는요 굉장히 약간 돌기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돌기라기보다는 한국어로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설명할 수 없을까요? 자신의 세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의 세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의 세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한국어로 살아있어요 4차원인 것 같아요 근데 좀 뭔가 있어요 페이 언니는요 맏언니로서 굉장히 굉장히 조용조용 조용조용하지만 또 이제 축소나 아니면 이런 차에서 굉장히 다른 180도 바뀌는 모습을 가끔 볼 수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언니는 저를 빵빵 터트리게 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Miss A잖아요 Miss A stands for Miss Asia which means we wanna be the best group in Asia so yes that's our goal and one day we're gonna go to China everywhere maybe America who knows just so yes 모든 Miss A를 사랑해주시는 모든 팬분들께 저희 앞으로도 좋은 음악과 멋진 퍼포먼스로 다가갈테니까 항상 기대 많이 해주시고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Miss A 많이 사랑해주세요 Yes to the to the to the to the shop To the To the The To the To the T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